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 김주신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제가 급하게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 지금 DS 단석 좀 볼 건데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국내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0.6%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지금 상황이 뭐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1위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DS 단석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브리핑을 DS 단석 전용 소통방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DS 단석 지금 끝난 거 아니냐 왜 계속해서 희망을 주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직 터지지 않는 재료가 있고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S 단석에 뭐 이런 큰 은봉 보시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 보시고 또 오늘 주가 하락하는 거 보니까 어 세력 나간 거 같아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어제 바닥 잡아준 거 같았는데 오늘 또 6% 빠진 애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비하시면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분석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그만이고 이 6% 빠진 게 커보이겠지만 앞으로 DS 단석이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 낼 것이고 어떤 패턴이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DS 단석이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나요 상장 당일에 급등을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최대 주가 달성하면서 40만원 물량 잠갔습니다 물량 잠근 이후에 갭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 49만 5천원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윗고리 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를 다 끝낸 상태고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이 도지 캔들과 윗고리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어차피 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여기를 뚫어내면 박스권 뚫어내는 본격적인 급반등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DS 단석이 곧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누차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자료 공유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DS 단석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D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DS 단석 소통방 혹은 문자로 이 DS 단석의 대응 자료까지 좀 같이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연기금이 상장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연기금이 매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DS 단석은 코스피 종목이고 이 코스피 200과 MSCI 편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S 단석은 공모가 자체가 저평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기업이 진행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지금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사업 세 가지일 텐데 이것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모자금 바탕으로 이제 2차전지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재활용 원료를 기반으로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여줄 겁니다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DS 단석과 이 대우 로지스틱스 관련해서 2차전지 맞손을 잡았다 이거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전구체랑 그리고 양극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 이 IR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S 단석과 대우 로지스틱스가 지금 23년 10월 달에 이미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상장 전부터 MOU 체결을 하면서 미리미리 지금 뭐 배터리 구매 판매 관련해서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물류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 혁신 강화 또 이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물류 솔루션 물류 최적화 컨설팅 MOU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DS 단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이미 장착이 된 상태고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기술을 고도화 시키면서 기업 자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DS 단석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다 바닥 잡고 있고 지금 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DS 단석 지금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 유통 비율이 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은봉을 잡아 먹으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킬 텐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어서 올라갈 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매도를 고민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응해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눌림목이 오게 되면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에서 단기간에 수익으로 돌려서 고점까지 목표가까지 우리랑 함께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나는 예수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가창도 봐야 되죠 이 차트 흐름도 봐야 되죠 수급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너무 많아요 이 거래량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장중에 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타점부터 DS 단석 앞으로 터지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재료 분석 다 해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서 확신 있게 목표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펀드매니저 시절에 사용하던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보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컨닝페이퍼 사용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유리하겠죠 자 여기에는 DS 단석의 재무에 대한 분석 당연히 해놨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 또한 여기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시장 이슈는 이 금리와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코멘트 제가 적어놨고 그리고 이 DS 단석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으면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DS 단석 결국 중장기로 이끌고 가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하고 각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할지 여기에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놨으니까 3번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DS 단석 사모펀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자 이들의 평당가 그리고 이들이 목표라는 예상 목표가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 손해볼 확률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들과 비슷하게 한다? 그럼 당연히 손해볼 일 없겠죠 그리고 이들은 항상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를 알고 있다? 수익은 당연히 극대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내용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제가 신규 상장주들 주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거의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최고가 매도법 이거까지 5번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냐 위에 번호 010-4972-9673 여기로 D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로 DS 단석 앞으로 강한 시세분출 자리 연출되면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DS 단석 보호 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시세분출 자리가 나오면 라운드 피겨 자리에 도달할 텐데 이 라운드 피겨 자리 50만원 부근에 저항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된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이것 또한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DS 단석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저 김주신이 단순히 DS 단석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제가 함께 끌고 갈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대응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 제가 지금 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드리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액이더라도 이 소액을 투자하시고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복리로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가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고 증가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도와드릴 거고 지금 이미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수익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억 넘게 깡통을 좀 차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고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통해서 좀 쉽게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와 자료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번호 010-4972-9673번으로 D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힘든 거 아닙니다 010-4972-9673으로 D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